백마가요제 제대로 즐기는 방법 같이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행사 시작 시간에 맞게 행사 장소로 온다 두 번째, 관객 모두에게 주는 기념품을 받는다 세 번째, 본선에 진출한 6팀의 무대를 즐긴다 네 번째, 참가자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문화상품권을 받는다 다섯 번째, 행사 내 게임에서 정답을 맞추고 상품을 받는다 마지막, 경품 추첨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 CD 플레이어 DSLR을 받아간다 5월 14일 월요일 저녁 6시 백마가요제 함께 즐겨요